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경고하는 등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는 양상입니다. 푸틴은 한국 윤석열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지역에 보내는 것은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북러 양국이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맺은 것을 강력 규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한국과 러시아 관계의 레드라인이라는 의미로 읽혀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인이 소유한 기업의 해외 수익에 부과하는 이른바 의무 송환세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도입된 것입니다. 미국인이 소유하지만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적용되는 의무 송환세는 다른 세금 혜택을 상쇄하기 위해 기업 이익의 투자자 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 송환세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의 부유세 도입 추진과 맞물려 연방정부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헌법 16조에 관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는 10년간 이 세금을 통해 3,400억 달러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에 50달러를 기부했다는 이유로 반역죄 혐의로 체포된 러시아계 미국 여성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열렸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던 카렐리나는 지난 1월 가족 방문차 고향인 러시아를 찾았다가 다음 달인 2월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 그녀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라조메 50달러를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수사기관은 카렐리나에 기부해 국가 반역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녀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반역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이 고금리 기조를 지속하는 와중에 다른 주요 국가들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달러가 더욱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달러 대비 주요국 통화가치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160엔을 다시 넘보면서 장중 159.1엔까지 상승했습니다. 중국 통화화폐 위아나와 미국 달러 환율도 역외 시장에서 올해 들어 최고치인 7.26 위안대에서 거래됐습니다. 한국의 원화와 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3원 60전 오른 1,388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6일 유럽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한 이후 유로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로와 달러 환율도 달러가치가 뛰면서 한때 1유로가 1.06달러대까지 하락했습니다. 달러와 강세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당초 예상보다 늦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돼 달러와 독주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하와이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정부의 기후변화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합의문에는 204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 공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감소시키는 네거티브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변화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당국의 약속도 당겼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6월 당시 구세에서 18세의 하와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을 늘려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교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당시 14살이었던 청소년은 기후변화로 인해 10대째 전해져 내려온 토란 농사가 어려워졌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살고 있던 땅도 물에 잠길 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합의는 최근 미국에서 늘고 있는 이러한 기후 소송에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한 첫 사례입니다. 텍사스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유단자 한인 가족이 성폭행 위기에 처한 현지 10대 소녀를 구해 각종 언론은 물론 지역사회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4시경 해리스 카운티 소재 용인 태권도 도장 옆에 있는 상점에서 한 여성의 비명을 들었습니다. 곧장 달려간 안안주 관장 가족들은 17세 여성 점원을 성폭행하려던 남성 알렉스 로빈슨을 제압하고 피해 여성을 안전하게 구했습니다. 태권도 관장이자 아버지인 안 관장이 순식간에 태권도 기술로 용의자를 먼저 제압했으며 이어 두 아들도 도왔습니다. 현지 경찰이 출동했을 때엔 이들이 가해 남성을 바닥에 누르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에 나선 용인 태권도장에 감사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지의 주요 일간지 등에도 대서트필됐고 주류 방송들도 앞다퉈 보도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가방에 넣어 다닐 수 있는 크기의 소형 인터넷 단말기를 출시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위성들인 스타링크를 활용해 어디서든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의 무게는 0.9kg 정도입니다. 세로 30.5cm 가로 25.4cm 두께 3.8cm 크기입니다. 단말기 가격은 599달러로 기존의 월 120달러로 주거용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월 30달러만 더 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50GB의 데이터 한도가 있으며 추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스타링크에서 기가바이트당 1달러를 청구합니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스타링크 미니를 주문한 고객에게 제품이 언제 배송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메릴랜드주의 한마트에서 3달러 99센트에 구매한 한 싸구려 꽃병이 연대 측정 결과 2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유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싱턴 디시거주 여성 에나리 도지어 씨는 최근 한 중고품 가게에서 쇼핑하던 중 눈으로 보기에 20-30년 된 듯 보여 관광 상품인 것 같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 멕시코에 출장을 갔을 때 현지 인류학 박물관에 전시된 도자기 제품이 얼마 전 구입한 꽃병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해 멕시코 대사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나 씨가 3달러 99센트에 산 골동품 꽃병이 기원전 200년에서 800년 당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마야 유물로 드러났습니다. 에나 씨는 멕시코 대사에게 해당 꽃병을 반환했고 이제 멕시코의 인류사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북동부에 나흘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미국인 약 3분의 1인 1억 명 주민에게 기상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기온이 화씨 92도 섭씨 평균 32.2도를 웃돌았습니다. 인디애나주에선 당국이 노년층 건강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메인주에선 노숙자들에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뉴욕에선 학생들을 조기 학교 조치하도록 했으며 중부 일부 지역에선 공공기관 운영시간을 2시간 앞당겼습니다. 이번 폭염은 열돔 현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증기를 가두는 냄비 뚜껑처럼 뜨거운 공기를 가둬두면서 고온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앞으로 며칠 동안 계속될 것이며 남부와 대평원 지역에는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